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오, 녹화 리리 잠시만 이거 배가 자꾸 너무 부서지는데?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배 부서진다 배 부서진다 어? 아니, 이것은? 어, 이거 배 탐난다 아싸 내가 쓰던 배보다 훨씬 좋고 낚싯대도 달렸다 아니, 거기다 랜턴도? 랜턴 뭐야? 낚시 어떻게 하니? 에라 몰라 아니, 이것은 답이 필요할 것 같군 프로토타입 하나만 더 만들자 이것은 답이 필요할 것 같군 프로토타입 하나만 더 만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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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마름풀 필요해 마름풀 필요하고 이거 옷 버리자 어? 이거 옷 버리고 오후 아?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아, 나아 저것들.. 여걸로 잡을 수 있나? 밑배대로? 끝 떼지야, 싸워! 아우, 잡혀 아, 죽겠다 x2 아 진짜 도구 안걸렸지? 도구는 안걸렸다 도구는 안걸렸다 도구는 안걸린거 같다 그쵸? 다행이다 아니 보석? 이거 근데 쓸만하나? 어? 보석 이거 좋은건지도 모르겠네 아! 에이 잡으려 했는데 너무나도 필요한게 많아 꽃벌이야 꽃벌이야 필요도 없어 나무 넣킬가? 도끼도끼 아 이거 필요없다 아.. 저거 말고? 이슈끼가? 이슈끼가 미쳤나? 이슈끼가 미쳤나? 어? 저 자식이 미쳤나 진짜 응? 너만 따올 줄 아냐? 나도 따올 줄 아냐? 이씨.. 어? 저 자식이 미쳤나 진짜 막 그냥 그냥 일단 꽃 다 먹어 저놈의 돼지 시키가 진짜 응? 응? 너만 따올 줄 아냐? 나는 피자한다 이 시키가 이 시키가 응? 이 돼지 시키야 아까의 원수를 갚아주마 덤벼 덤벼라 덤벼라 돼지 시키 덤벼라 따놓는단 야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서글롱 흥 야 야 그러지 후헤헤헤 후헤헤헤헤 어디 섬이나 잠시만 섬 이게 설마 다니? 일단 섬 이거 좀만 더 둘러봅시다 우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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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안잡아 터럭꼬치 타에서 안잡아 이씨 어쭈쭈 돼지 시키가 미쳤나 어? 저 돼지가 미쳤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응 아무튼 나중에 오겠어 보물상자는 찾았으니 보물상자는 찾았으니까 나중에 올게요 어? 내가 저 돼지 꼭 죽이고 만다 야 이거 근데 배 좋다 응 이거 배 좋다 응 뭐지 저거 슬막 폭탄? 오케이 저거 나중에 쓰자 어? 생각해보니까 고지 쓰면 어차피 음 조금만 더 있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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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자 가자 자 진짜 욕봤네 욕봤어 어 잠시만 낚시나 갈까? 어? 이번 낚시나 해볼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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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전에 상자 좀 땡 거미선이나 이런것들 넣어놓을까? 양판도 넣어놓고 거미선이나 이런것들 넣어놓을까? 토 토 토 토 토 아, 맞아 이거 이거 자른 거지? 나 왜 자른 거를 가지고 이걸로 요리 뭐지 안하고 저걸 자르려야지 어? 흐흐 참 가자 어? 저번에는 낚시를 해봅시다 물고기 타 어디 갔어? 낚시 어떻게 하는 거지? 낚싯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낚싯대만 있다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힝 아쉽다 하하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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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미 낚시 익 낚시 낚시 거미줄이나 잔뜩 먹읍시다 내꺼 더치 더 하나 더 있잖아 누나? 어디갔어? 아 맞아 이거 랜턴도 넣어놓자 이거 랜턴도 넣어놓고 몽땅 다 넣어놓자 무엇을 흘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친구여 그대여 떠나지마오 어 잠시만 동전 세개로 오오 가공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거 금덩이로 오케이 잠시만 천투지 어 배고프네 으흠흠흠 으흠흠흠흠 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 으응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 냠냠 내 도끼 도끼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야 하는데 그럼 저기 다시 가보자 아니 아니 다음날 가보자 지금은 조금 이제 갔다가 오기만 더 바쁠 것 같고 돼지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강해진다 반드시 강해지리라 아 근데 마채티랑 창이랑 뭐어도 세죠? 멀티 언제 또 하실거에요? 글쎄 내일도 할걸요 아마 또 솔직히 요즘 방송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거 또 겸사겸사지나 야 여기 3점 더 돌아다녀야겠다 근데 먹을게 너무 없다 꽃좀 씹어먹고 꽃좀 씹어먹고 얍 꽃도 먹고 나비도 먹고 나비는 코오 담배 영양분 꽃게 한마리 더 있었구나 이따가 먹어야지 어 금아다 금아도 좀 꼭 밑으로 이따가 집으로 거미야 따라오면 죽는다 거미야 따라오면 죽는다 저리가 어찌어찌 먹고살길은 마련은 한건가 한건가 잠시만 마췌테 마췌테 톡톡 톡톡 음 이거 하나 넣자 그냥 그리고 이것도 넣고 어허 근데 나 먹고살길이 생각보다 없다 이제 먹고살 걱정해야겠는데 어 잠시만 물 들어오는 것 같다 아닌가 물 들어오는 것 같다 어 물 들어오는데 물 들어오는데 물 들어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을거야 괜찮을거야 아 이따가 저기 돼지있던 섬으로 가자 어 돼지있던 섬으로 가자 오케이 했었고 가자 자 떠나자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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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깐 나 모자 깨졌구나 나 모자 언제 깨졌대 잠시만 저거 모자를 뭘로 만들더라 어 어 아이 저쪽에도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만들자 어 저기 가서 보자 어 어 어 일단 전투용으로 조금 뭐야 설마 이거 범위다야 범위다 사먹히네 안들어가 안들어가 지금 나중에라면 몰라도 지금 안들어가 가자 이거 어떻게 잡지 안전말치 양년별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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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야 돼지 어디갔냐 잠시만 이 자식한테 먹을거도 뭐 하나 주면은 일단 나중에 주자 주던거 잠시만 이거 씨앗을 줄까 뭐야 이거 오비 어쩌고 아 옵시디언 아니 잠시만 옵시디언 왜 여기 있어 볼케이노 스테이프 뭔가 위험하다 이름부터 어 이름부터 뭔가 위험하다 아 이거 혹시 설마 맞구나 얼쑤 땜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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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오 마이 갓 다행이다. 녹화 종료